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하루를 결정하는 건 그날의 기분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혹은 종료하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웠을 때 편히 잠들 수만 있다면 그날 하루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 안에도 수많은 사람과 관계되고 수많은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 기분을 관리하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애써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내 마음과 감정을 조금 더 참아내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상황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불행에 대처하는 방법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극복해낼 마음가짐 이런 것들만 관리를 잘해도 내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김다슬 저자의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열 번 잘해도 한 번 실수로 무너지는 게 관계다. 모음집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싱가포르에 잠시 다녀왔는데 멍때릴 수 있는 배경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멍때리기만 해도 우리 뇌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바로 주무셔도 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과정을 만들고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결과가 생긴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생각인 셈이다.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 결과도 마찬가지다. 되지 않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을 아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행동이 부족하니 과정이 쌓일 리 없다. 결과가 나오려면 과정은 필수다. 충분한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나. 결과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 과정을 쌓기란 쉽지 않다. 매일 실천하며 행동하는 것도 편히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단, 생각만큼은 누구나 쉽게 바꿀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 되지 않을 거란 생각 어려울 거란 생각 하기 싫다는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결국은 될 거라는 생각 하다 보면 쉬울 거라는 생각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노력으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조금씩 행동도 그에 맞춰 변화한다. 나아가서 결과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길을 쥐게 된다.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스스로 의지를 다지고 다짐대로 살아보는 일은 진정으로 멋진 일이다. 멋진 미래가 조금 앞에서 손짓하고 있다. 나쁜 사람 때문에 그만 아파하길 나쁜 사람 때문에 그만 아파하길 사회는 불합리하다. 가해를 한 사람이 멀쩡하고 피해를 본 사람이 아파해야 한다. 피해자는 트라우마처럼 깊은 상처가 남아 계속 아파야 하고 괴로움과 마주해야 하고 견디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고 겁이 나서 숨어지내듯 살아야 한다. 가해자는 버젓이 밖을 활보하고 잘만 산다. 비단 범죄뿐만 아니다. 연인 친구 동료 사이도 그렇다. 더 잘해준 사람이 차이는 경우가 많다. 더 믿고 더 많이 내어준 사람이 배신당하기도 쉽다. 현실의 뒷말이나 온라인의 악플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괜한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고 뒤에서 음해와 선동을 한다. 이런 건 법으로 처벌하기도 애매한 부분이라 더 억울하다. 분명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인데 아파하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이다. 나쁜 인간이 벌받고 아파해야 올바른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지 못한 곳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아픔을 멈추고 나아지는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아야겠다. 아파할수록 상대가 원했던 꼴밖에 되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것을 걷어내고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 그들이 원한 것과 정반대로 가는 길이다.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 어른의 인간관계 어른의 인간관계와 아이의 인간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이 어린 시절의 관계가 정답인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릴 때는 자신을 포함한 주위의 또래가 아직 어려서 순수한 나이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순수하게 맺는다. 어릴 때니까 가능한 일이다. 한데 그렇게 커왔으니 인연은 순수한 게 옳은 것이라고 믿게 된다. 어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가 계산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그래서 자주 상처받는 거다. 현실은 전혀 순수하지 않으니까 어른의 관계는 사정이 다르다. 어른이라면 각자 오랜 시간 누적된 경험과 상처가 있다. 따라서 보상 심리가 도드라진다. 누구나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인간의 뇌에는 보상 회로가 존재한다. 보상을 바라는 건 매우 어른스럽고 인간다운 일인 셈이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순수를 바라는 건 경험 탓이다. 어릴 때 경험했던 것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진 꼴이다. 무조건 순수해야 옳은 관계고 계산적이면 나쁜 관계인 것이 아니다. 계산적이어도 서로가 존중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면 이상적인 관계가 맞다. 그것이 도리어 일방적인 희생을 막는 어른스러운 관계가 된다. 꿈의 물음 꿈에 어린아이가 나왔다. 아이는 어린 시절의 나였다. 어른이 나에게 물었다. 이 만화는 완결됐어? 농구는 여전히 해? 그 애는 잘 있어? 엄마, 아빠는 건강해? 약속한 건 얼마나 지켰어? 하고 싶은 건 이뤘어? 믿을 수 있는 친구는 누구야? 누구랑 사랑해? 있지? 행복하지? 시간은 적일까? 아군일까? 시간은 활용할 수 있으면 내 편이 되고 쫓기면 적이 된다. 시간은 활용하기에 따라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시간을 노력에 쏟으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일에 쏟으면 돈을 벌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으면 사랑을 키울 수 있다. 반대로 시간에 쫓기면 조급함 압박감 죄책감 무력감에 시달려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일의 마감을 언제까지 지켜야 한다든지 시험이나 면접을 언제까지 합격해야 한다든지 따위의 압박감 앞서 나아가는 또래를 보며 혼자 뒤처진 느낌을 받는 조급함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잃은 것도 없고 모은 재산도 없다는 무력감 특히 주름이 하나씩 늘며 늙어가는 부모님을 볼 때 찾아오는 죄책감 이 모든 게 시간이 적이 된 경우다. 이처럼 시간을 제때 활용하지 않아서 쫓기기 시작하면 적이 된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시간을 아무런 계획과 실천 없이 막 쓰다가는 훗날 업보처럼 돌아오는 시간과 싸워야 한다. 미리미리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은 아직 한참 남아 있으니. 호감이 가는 말버릇 여덟 가지. 그럴 수 있지. 넌 잘하고 있어. 응. 충분히 멋있어. 내 생각도 그래. 고맙다. 감사합니다. 내 덕분이야. 결국 잘 될 거야. 언제나 이 편이야. 말만 하면 상대의 마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 별거 아닌 말로도 마음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다. 부정적인 얘기를 현실적인 얘기로 혼동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쉽게 상대방의 사기를 꺾는 말을 한다. 부정적인 부정적인 무조건 현실적인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이 무조건 뜬구름 잡는 소리도 아니다. 긍정인지 부정인지 보다 중요한 건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이다. 고마음을 표현하고 응원하고 배려하고 마음을 헤아리는 말은 상대를 지켜준다. 나아가 힘을 낼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준다.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에게 자꾸만 호감이 가는 이유다. 사람은 상처를 입어서 영악해진다. 사람은 상처를 입을수록 영악해진다. 눈치가 빠르단 건 그만큼 살폈단 뜻이고 거짓임을 안다는 건 그만큼 의심했다는 것이고 받은 만큼 잘한다는 건 그만큼 계산적이란 의미다. 그저 상처받기 싫어서 해온 행동들이 순수와 가장 멀었다. 상대가 어떻든 어떤 말을 하든 온전히 마음을 열고 믿었던 순수의 시절이 그립다. 다만 그리울 뿐이지 돌이킬 순 없다. 순수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이젠 순수하지 않은 어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다소 계산적이어도 자기 할돌이를 다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면 된다. 영악해진 만큼 닮은 꼴 상처를 지닌 상대를 더 알아주고 이해하면 된다.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과 내 사람을 더 확실하게 지키면 된다. 읽기만 한 것은 아니기에 그렇다면 얻은 것을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더욱 올바르게 사용하면 될 일이다. 언제까지 과거만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보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발을 내딛는 거다. 노력하기 싫어서 하는 사과 건성으로 하는 사과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무엇 때문에 사과까지 하게 됐는지 깊이 이해하는 것이 먼저고 다신 반복하지 않을 변화가 둘째고 마지막 셋째가 대처인 사과다. 가장 끝에 해야 할 일을 일단 하고 보지 말길. 미안하다는 말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미안해 했으니 매듭 지은 것인 줄 아는 사람. 건성으로 사과하고는 시간이 지나 그때 사과하지 않았느냐며 도리어 도리어 따지는 사람.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서 매번 미안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겪은 탓에 미안하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마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고칠 생각은 없으니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뜻이 포함된 것 같다. 하는 행동은 미안한 사람 같지 않기 때문이다. 말로만 미안해 하는 건 누가 못할까. 진심으로 미안하면 그토록 미안해질 시간에 자신을 바꾸면 된다. 상대에게 잘못한 행동 미안한 행동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철저히 고치는 것이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다. 미안한 일이 없도록 자신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불가능 할 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단지 거기까지 노력하기 싫을 뿐이지. 똑같은 말을 해도 결과가 다른 이유 같은 말을 해도 결과가 다르다.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말인데 곱게 해서 마음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 믿게 해서 사실 마저 인정하기 싫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말을 하는 태도가 어떤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이성보단 감성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일 때가 훨씬 많다는 얘기다. 따라서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 들리지 않는다. 반면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팥이 콩이라도 믿고 싶은 법이다. 특히 공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의 인간 관계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다. 진실 여부는 그 다음이 된다. 모든 대화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에 이 점을 놓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진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상대의 속마음은 다음과 같다. 네 말이 옳은 건 알겠어. 그런데 믿기도 싫고 상대 하기는 더 싫어. 같은 내용에 똑같은 말을 해도 결과가 사람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다. 돈과 자존심이 결합된 문제 수많은 외적 문제는 주로 돈에서 출발하고 내적 문제는 주로 자존심에서 출발한다. 최악은 돈과 자존심이 결합한 문제다. 사람은 사람만 있어도 돈이 든다. 돈이 없으면 가진 문제점이 생긴다. 생활비가 없어서 매달 식비 월세 관리비 가스비 휴대폰 요금 카드값 등을 걱정해야 한다. 누구를 만날 수도 없다. 지인을 만나고 싶어도 돈이 든다. 식당에 가든 카페에 가든 술집에 가든 영화를 보든 차를 몰든 선물을 사든 모든 움직임에 비용이 드니까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에선 만남조차 피할 수밖에 없다. 자존심은 계속해서 노력한 것이 보상받지 못할 때 상한다. 상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는 달라지는 게 없는 태도를 보일 때 오랜 기간 준비해온 시험 면접 업무 사업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이렇게 상한 자존심은 회복하기 상당히 어렵다. 속에서 이미 실망과 울분이 치밀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찌어찌 위기를 넘기며 산다. 돈과 자존심이 결합된 문제를 만나기 전까진 말이다. 경제적 문제로 소중한 사람과 이별한다거나 돈이 없어서 가족을 지킬 수 없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존심은 산산 조각이 나고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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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후회는 싸구려 잡지다. 사람은 후회하며 산다. 선택은 늘 후회와 미련을 남기기 때문이다. 인생의 모든 것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일생의 갈림길까지 빠짐없이 모든 일이 선택이다. 매일 아침밥을 먹을지 말지 운동할지 말지 공부할지 말지 대학에 갈지 말지 취업할지 사업을 할지 취업한다면 기업에 갈지 공무원이 될지 사업을 한다면 카페를 할지 치킨집을 할지 이처럼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지금의 나는 그동안 무수히 많이 해온 선택의 결과인 셈이다. 선택하기에 후회와 미련은 평생을 따라다닌다. 어째서 그런건지 원리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에 노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훗날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반대로 공부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어릴 때 실컷 놀아보지 못해서 미련이 남는다. 항상 자신이 선택하지 못한 쪽에 후회나 미련이 생긴다. 그러면 균형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정답일까? 재밌는 건 그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부와 놀기의 균형에 맞춰서 적당하게 산 사람은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하나라도 확실히 해야 했다며 후회한다. 참으로 의미 없는 짓이다. 후회와 미련은 싸구려 잡지와 같다. 그냥 쓱 훑어보고는 방구석 어딘가에 휙 던져놓으면 된다. 좋은 점보다 싫은 점을 먼저 본다. 예전과 달리 사람을 볼 때 좋은 점보다 싫은 점을 먼저 찾게 된다. 도저히 나와 맞지 않는 점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점이 많아도 무너지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어봤기에 더는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에 이런 까닭으로 관계가 무너질 때 오는 허무함을 미리 피하려고 한다. 어느 면에서는 겁쟁이가 된 것이 기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기 방어를 우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경험이 계속 축적되기 때문이다.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은 일종의 데이터와 같다. 그런 경험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상대의 단점을 찾는 것과는 다르다. 단점은 그 사람의 흠이지만 싫은 점은 흠이 아니다. 나에겐 싫은 점이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겐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저 나와 맞지 않는 점이다. 맞지 않는 점을 억지로 맞추며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마음이 구겨지고 만다. 작은 점은 얼마든지 맞춰갈 수 있겠지만 가치관의 차이나 오랜 습관의 문제처럼 크게 맞지 않는 점은 맞추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심지어 그것이 싫을 정도로 느껴진다면 말이다. 싫은 점이 확실히 보이는 사람은 놓는 것이 맞다. 어렸을 때 학대와 상처를 받고 자란 어른은 작은 일에도 크게 실망한다. 어릴 때 가족이나 주위로부터 학대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절망과 좌절이 습관화되어 작은 일에도 쉽게 실망하고 훨씬 깊이 좌절한다. 내면을 보여주지 못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속마음을 공유하는 일은 꿈같은 소리다. 속에 시린 아픔이 거대한 빙산처럼 얼어 있어서 누구도 쉐이 녹이지 못한다. 행복할 때 오히려 불안하다. 정확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떠나갈 것과 잃을 것을 생각하고 상처받을 결과를 미리 걱정해서 행복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 한다.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 불안한 이 상대를 자꾸 시험하고 마음을 확인하려고 한다. 자기 마음과 조금만 다른 것 같은 김새가 보이면 변했다고 생각한다. 사고가 극단적이다. 정신 질환에 취약하다. 불면증, 무기력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 다양한 정신적 질환에 비교적 쉽게 노출되고 시달린다. 상처 전 대상을 영원토록 원망한다. 용서 같은 건 안 당해본 사람이나 쉽게 하는 말이다. 당해본 사람은 결코 쉽게 용서를 입에 담지 않는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다. 타인이나 외부적 요인은 그저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자신을 외면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안아주어야 할 시간이다. 살면서 가장 쓸데없고 부질없는 짓은 하나 지나치게 눈치 보는 짓 눈치가 없으면 어리석지만 눈치를 과하게 보는 짓도 삶을 무의미하게 한다. 그만큼 타인이나 휘둘린다는 의미니까 나의 사정과 기준보다 상대의 사정과 기준이 더 중요한 것처럼 지나치게 눈치를 살피고 상대에게 맞추는 태도는 갈수록 자신을 잃게 만든다. 둘 끝난 끝난 인연에 목매는 짓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다시 이어서 붙여봐도 안 맞는다. 이미 끝난 인연을 미련하게 붙잡고 있는 짓은 하루하루를 피폐하게 한다. 어차피 훗날 떠날 땐 모든 걸 놓아야 한다. 빠르게 놓느냐 늦게 놓느냐 단지 그 차이 일뿐이다. 때론 빠르게 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남은 삶을 오롯이 살기 위해서. 셋 끝없이 걱정하는 짓 살면서 하는 모든 걱정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지극히 미미하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자처해서 걱정하는 셈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 오히려 자꾸 걱정하면서 그 걱정거리를 자신의 현실로 알게 모르게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다. 인생이 근본적인 인간관계를 간과하면 안 된다. 쓸데없는 생각과 부질없는 짓이 원인이 되어 삶의 많은 부분을 앗아가는 결과가 생긴다. 다행인 점은 의지만 있다면 이러한 습관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지금부터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어릴 땐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깨닫는 감정 첫 번째 의미 없는 관계가 귀찮다. 과거엔 일일이 확인했던 카톡도 점점 확인하지 않는 일이 쌓여간다. 단톡방이 특히 그렇다. 의미 없이 느껴져서 일일이 답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부질없는 인간 관계에 지쳤다. 모든 걸 다 바쳤던 사랑도 떠났다. 10년 20년을 쌓은 우정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겪었다. 더는 사람을 깊게 믿지 않는다. 세 번째 누구를 만나도 공허함을 느낀다. 만났을 때 즐겁기는 하다. 한데 그때 잠시뿐이다. 돌아서면 다시 혼자나마 외로움을 마주해야 한다. 네 번째 혼자인 게 외롭지만 편하다.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해졌다. 과거엔 무조건 누구와 함께해야 할 것 같고 곁에 아무도 없으면 외톨이가 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나와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나마 깊은 사이가 될 만큼 잘 맞는 사람도 극소스란 걸 이젠 안다. 기대했다가 매번 상처받고 관심을 구걸하며 초라해지느니 차라리 혼자인 편이 낫다고 여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혼자 지낸다.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웹툰 예능 책 등을 혼자서 감상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잘 맞는 인연이 생기면 좋고 안 생겨도 그만이란 생각이다. 외로움은 어느새 습관처럼 일상에 스며 있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 또한 인생의 한막 인생보다 슬픔이 우선일 때가 있다. 의지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삶을 뒷없는 슬픔 그를 몰아낼 생각도 못할 만큼 뒤덮여 있다. 눈에 온통 뒤덮인 세상은 어디를 둘러봐도 하얀색이듯 눈을 어디로 돌려봐도 슬픔이 먼저 보인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삶의 가장 큰 부분이 무너졌을 때 슬픔 외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사람이 너무 슬프면 아무리 괴로워도 슬프기 싫다는 생각조차 못한다. 그저 끝없이 슬프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몇 날 며칠을 울고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무기력하다. 그리고 다시 운다.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쓸려 가버린 가운데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갈 것이다. 이런 압도적인 슬픔도 끝내 지나간다. 우리의 부모가 그랬듯 부모의 부모가 그랬듯 지나간다. 그렇게 이 또한 인생의 한 막이 된다. 마음의 집을 찾아서 인생은 마음의 집을 찾는 여정이다. 집이란 내가 안심하고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러니 평화롭게 살 집을 구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안온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살다 보면 많은 것이 욕심난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멋지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감동한다. 그렇게 살고 싶다며 바라기도 하고 도전하고 이루기도 한다. 욕망에 솔직한 사람일수록 명예욕과 권력욕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선 삶의 방향도 잃은 채 그것에만 집착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면 하나같이 안정이 최고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생활이 안정되고 사랑이 가득하여 가정이 안정되는 것. 그러니 한 살이라도 일찍 안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길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욕심이 인생을 괴롭힌다. 욕심 때문에 삶이 고단하고 괴롭다. 나태하고 노력하기 싫다면 지금의 상태에 만족할 줄 알면 된다. 평범한 삶에 만족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한데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현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부자를 원하면 부자에 관한 공부를 성공을 원하면 성공에 관한 노력을 각 분야가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집중해서 공부해야 한다. 상위 상위 1%로 성공하고 싶다면 노력 또한 상위 1% 안에 들 만큼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을까 노력이란 원인을 제공해야 성공이란 결과가 생긴다. 단순 논리로 봐도 그럴진데 관련 공부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어찌 성공할 수 있을까. 매일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면서 삶이 바뀌기만 바란다면 대단히 양심 없는 욕심쟁이다. 놀기만 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성공하고 돈도 많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합리한 세상일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바라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행위는 자신을 썩게 만든다. 사람은 하는대로 된다. 그러니 지금의 삶에 만족하든지 아니면 최선을 다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 어중간한 태도는 어중간한 인생으로 굳어질 뿐이다. 시간이 지나야 아름다움인 걸 안다. 지나야 아름다움인 걸 안다. 어릴 적 처음 느낀 짝사랑은 몹시 초라했다. 그 마음 자체가 아름다운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 지나 보니 그만큼 순수한 사랑은 없더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그 애의 존재만으로 설렜다. 멀리서 그 애의 모습이 보이기만 해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애의 목소리만 들려와도 몸이 굳었다. 내 마음이 왜 이런 것인지 이게 무슨 감정인지 감도 못 잡을 만큼 아무것도 몰랐다. 잡생각이 없었고 불순물이 없었다. 살면서 가장 투명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녔던 순간 중 하나였다. 이외에도 아름다운 순간이 제법 있었다. 바라는 것 없이 누군가를 도왔던 일 말이다.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애를 돕고자 몸이 먼저 반응하여 뛰쳐나갔던 일.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어도 도움이 필요했던 반친구의 병문안을 가서 진심으로 응원했던 일. 나쁜 길로 빠지려는 친구를 몇 번이고 설득하면서 말렸던 일.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그 순간에는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 견디면 잘 풀리는 때가 온다. 견디면 결국 찾아온다. 잘 풀리는 순간이 버티면 끝내 생긴다. 믿을 수 있는 인연이 좋은 날은 신기하게도 반드시 다시 온다. 갑자기 시국이 나빠져서 어쩌다 건강 문제가 생겨서 뜻하지 않게 일이 풀리지 않는다. 안 좋은 일들은 약속한 것처럼 한꺼번에 덮쳐온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염증을 느껴서 완전히 질려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건 무직하게 버틴 사람이다. 얕은 꾀를 쓰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때가 묻어도 타락하지 않고 자기 도리를 지킨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일도 마찬가지다. 당장 잘 풀리지 않아도 어떻게든 견디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며 끝내 작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기점으로 일이 점점 풀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번 방법을 알면 갈수록 잘 풀리게 된다. 그동안 고생한 시간은 그렇게 보상 받는다. 견디고 버텨낸 시간 끝엔 틀림없이 행복하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동특이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어둠이 모든 것을 영원토록 삼키려 들지만 해가 뜨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듯 떠오르는 희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인생이 서서히 망가지는 게으름 루틴 일 온종일 누워서 폼만 본다. 이 해야할 일을 잔뜩 쌓아둔다. 삼 운동 청소 등을 끝까지 미룬다. 사 씻고 먹는 것도 귀찮다. 오 해야지 해야지 생각만 한다. 육 절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7 잘못된 걸 알아도 바뀌지 않는다. 8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9 합리화가 끝이 없다. 이런 하루를 반복하기 시작하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심지어 몇 년이고 한없이 사람이 나태해진다.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인 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제대로 쉬는 것 같지도 않다는 점이다. 한껏 게으르게 퍼질러 있으면서도 머릿속엔 해야할 것들이 맴돌고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버거운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다. 차라리 마음 편히 푹 쉬고 상쾌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며 새 출발하면 좋을 텐데 그도 아니다. 이런 퇴양적 상태를 벗어나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 양치 세 번 팔굽혀펴기 세 개 이렇듯 어린아이도 쉽게 하는 작은 실천부터 말이다. 일단 악순환을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앞서간 사람이 환경부터 바꾸는 이유 첫째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모여서 술 마시고 신세한탄을 늘어놓고 누가 더 불행한지 경쟁이나 하는 사람은 주위에도 그런 친구밖에 없다. 잘나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과 어울릴 리는 없기 때문이다. 매일 똑같은 수준의 사람끼리 뭉쳐서 또 험담 뒷말이나 하고 남탓 하기 바쁘다. 어릴 때부터 가까웠든 동창이든 무엇이든 아무런 발전도 생산도 없는 집단이라면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둘째 공간에도 영향을 받기에 좋은 공간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영향을 끼친다. 오션뷰 한강뷰 한강뷰의 고급 호텔에서 시작하는 하루는 기분이 다르다. 기분이 좋으면 일상생활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평소에도 예를 갖추지만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깍듯한 직원의 90도 인사와 서비스에 자기도 모르게 더욱 매너를 신경 쓰게 된다. 고급스러운 잠옷을 입으면 왠지 행동도 우아하게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처럼 사람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앞서간 사람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회 각 분야의 명사의 강연을 찾아 듣고 책을 읽으며 자신의 환경을 바꾼다. 그들처럼 성공한 사람의 태도와 마인드를 배운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처한 주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좋지 못한 생각에 휩싸일 때 가끔 좋지 못한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다. 의지와 상관없이 기분이 침전되고 하루가 무기력하다. 사람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쨍하고 해 뜰 날만 잊지 않다. 인생을 겪다 보면 잔뜩 흐린 날도 있는 법이다. 흐린 날씨도 자연스러운 날인데 어쩌겠나. 대신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꼼짝없이 무기력하기도 하다. 그럴 땐 해야 하는 일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작은 용기를 가지길. 용기는 크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아주 소소한 걸음에도 용기가 실린다. 한 발자국만 내딛어보자. 두렵고 귀찮고 피곤하고 쉬고 싶다면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간 후에 다시 쉬면 된다. 실컷 쉬고 다시 한 발자국 이런 식으로 한 발씩 나아가 보는 거다. 가만히 멈춰서서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니 머리를 뒤덮고 있는 검은 구름대를 언젠간 벗어난다.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는 생각을 버리자. 하나씩 하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차근차근하면 어렵지 않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맑게겐 하늘처럼 맑아진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잘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가장 좋은 복수는 잘 사는 거다. 나를 버리고 떠난 상대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이보다 훌륭한 복수는 없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습관이 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닌지 따라서 누구에게나 과거를 돌아보는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이때 과거의 인연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한다. 얘기를 건너듣거나 그 사람의 SNS를 염탐하는 식으로 알아보고는 한다. 그럴 때 과거의 인연이 잘 살고 있으면 부럽기도 하고 후회도 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복수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 외적인 자기관리도 하고 내면을 다지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렇게 잘 살면 SNS를 통해서든 소문이 나든 상대도 알 수밖에 없다. 통쾌한 복수의 완성이다. 반면 결코 보여선 안 되는 모습이 찌질한 모습이다. 울고 불고 매달리는 짓은 이미 마음이 떠난 상대에겐 있었던 정마저 떨어질 만큼 역효과다. 동요하고 망가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보일수록 상대는 오히려 잘 떠났다고 기뻐할 테니까. 패인처럼 살다가 복수하려고 성공했다는 성공담은 세상이 무수히 많다. 그만큼 복수심은 삶을 움직이는 커다란 원동력이다. 핵심은 이 강력한 에너지를 상대를 증오하는 데 쓰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는 현명한 자세에 있다. 멘탈이 흔들릴 때 명심할 세 가지.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뭐라든 신경 쓸 것 없다. 본인 삶이 초라한 인간일수록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법이다. 진정으로 잘난 사람은 자기 개발하고 주위 사람을 챙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함으로 타인한텐 별 관심이 없다. 못난 사람은 열등감이 가득해서 자기 삶을 다른 사람의 험담으로 채우는 우매한 짓을 한다. 실제로 본인의 가장 귀한 재산인 시간을 타인을 위해서 쓰고 있으니. 두 번째, 시샘은 잘 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못하고 있는 사람에겐 시샘을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가 없다. 싸구려는 아무런 논란도 짝퉁도 생기지 않지만 명품은 생기듯. 세 번째, 멘탈이 강한 사람은 없다. 단단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더 자주 멘탈을 잡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멘탈은 누구나 흔들리지만 겉으론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속으로 한 번 더 붙잡는 사람이 강해 보이는 거다. 멘탈이 자꾸 흔들린다고 무너지지 말길. 자주 흔들리고 더 자주 잡으면 되는 일이다. 마음은 몇 번이고 다잡을 수 있다. 잘 배운 사람이 티가 나는 대목 1. 싫어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 좋아할 만한 행동으로 환심을 사는 것에 급급하기보다 싫어할 짓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할 것을 한다. 조급하지 않고 관심을 구걸하지도 않으니 사람을 대하는 게 늘 담백하다. 이러면 상대가 알아서 호감을 품는다. 2. 상황을 예측한다.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지 않는다. 이 말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한다. 이는 상대와 갈등이나 마찰을 피하는 데 효과적이다. 간혹 자기는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말한다고 자랑스레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랑이 아니다. 자기는 그만큼 가식없이 솔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생각없이 무례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3. 당연한 건 없음을 안다. 무엇이든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안다. 그래서 상대의 수고와 노력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보답할 줄 안다. 잘못 배운 사람이 되기는 쉬워도 잘 배운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다. 보통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깨지고 당하고 반면 교사로 삼는 각고의 노력 끝에 터득 한다. 잘못 배운 사람이 티가 나는 순간 1. 편한 대상을 막대할 때 그 사람의 인성을 알고 싶으면 가족 노인 어린아이 반려동물 종업원 경비원을 대할 때 유심히 살펴보면 된다. 사람은 일상에서 편한 대상을 대할 때 가면을 벗고 비로소 무방비한 인성이 드러난다. 2. 돈을 쓴다고 값질할 때 돈 쓰는 걸 마치 권력처럼 생각한다. 돈을 쓰고 그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따지면 될 일이다. 화내고 윽박 지르고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갑질할 일이 아니다. 같은 사람이 사는 사회임을 망각한 지실 뿐. 3. 타인의 취향을 무시할 때 자기 취향만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 부류 클래식 락 힙합 등 특정 장르와 가수를 찬양하면서 대중가요나 아이돌 가수를 우습게 한다. 독립영화나 미술은 인정하고 상업용화나 미술은 비난한다. 특정 작가와 책은 좋다면서 많은 대중이 찾는 에세이나 웹소설을 쓰레기 취급한다. 예술 분야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이다. 일종의 선민의식이 젖어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다. 심한 경우 예술병에 걸렸다고도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찬양하는 예술을 비하하면 발끈한다는 점이다. 정작 본인은 타인의 취향을 깎아내리면서 말이다. 본인의 취향이 귀하면 남의 취향도 귀한 줄 알아야지. 잘못 배운 사람은 굳이 설득하기보다 멀리하는 것이 낫다. 가만 보면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니라는 유명한 말이 타당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가까이 도선 안 될 사람 안 될 이유만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도선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하면서 산다. 그래도 그 실패 마저도 시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시도 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최악의 실패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달라진 내일을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촉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아진 결과만 바라는 모순덩어리의 욕심쟁이에게 일침을 가한 말이다. 안 될 이유만 찾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무엇이든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시도해보며 고치면 된다. 고쳐지지 않는다면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된다. 해결 방법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 다른 방법마저 없다면 다른 일을 시도하면 된다. 중요한 건 안 될 이유를 대면서 언제까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이유를 알아도 움직이고 해보는 거다. 그래야만 내일이 달라진다. 조금씩 달라지는 내일이 쌓여서 훗날 몰라보게 다른 사람이 된다.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달라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 되는 이유부터 찾는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사는 것이다. 부정적이고 게으른 사람의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 손절이 시급한 인간 유형 다섯 가지 1. 정을 이용하는 사람 정에 약해서 사정을 봐주고 부탁을 들어줬더니 감사나 보답은 없고 도리어 호구로 알고 이용해 먹는 못된 인간 이 있다. 가만두면 기생충처럼 삶을 갉아먹는다. 2. 자꾸 지시하는 사람 지시와 참견이 몸에 배서 말만 하면 이래라 저래라. 본인도 그리 살지 못하면서 남에겐 그리 살라고 강요하는 태도가 역하다. 3. 비약이 심한 사람 무슨 말이든 툭하면 비약한다.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마치 그걸 사실처럼 믿고 결론을 낸다. 하지도 않는 말을 지어내는 수준이다. 심지어 편을 얻기 위해 주변부터 SNS에 까지 자신의 말이 맞지 않냐고 확인하듯 떠벌리고 다닌다. 4. 험담이 습관인 사람 가끔 다른 사람에 관한 말과 욕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험담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남을 험담하지만 남 앞에서는 내 험담을 아니까. 5.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 태도로 기분을 표현할 때가 있다. 인간적인 면이고 누구나 그럴 테니까. 그러나 기분이 바뀔 때마다 매번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곁에 둬선 안 된다. 기분에 따라 믿음도 저버릴 사람이니. 음 읽다가 생각난 그 사람. 손자락이 참 좋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약속의 기본은 시간이다. 대부분의 약속이 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본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믿음도 지킬 줄 안다. 반대로 기본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지킬 것 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노릇 이다. 말보다 행동한다.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 그래서 사기꾼 허풍꾼처럼 가짜는 많아도 진짜는 드물다. 둘은 손쉽게 구분할 수 있다. 가짜들의 공통점은 행동하기 전에 말로 떠든다는 점이고 진짜들의 진짜들의 공통점은 행동에서 증명한 후에 말한다는 점이다. 진짜는 그것을 말할 시간에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가벼운 약속도 무겁게 여긴다. 믿음은 작은 약속부터 출발한다. 대뜸 난 좋은 사람이니 상대가 믿을 거야 같은 태도는 어리석다. 상대방에겐 웬 뜬금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가벼운 약속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싹 트고 서서히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본인이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면 평소에 위 행동들을 지키지 않아서다. 특히 위와 같은 상황마다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면 더욱 빠르게 믿음을 잃는다. 불쾌한 인간 대처 방법 하나 차단하고 피한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쉬는 사람과는 무얼에도 소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따라서 애초에 마주칠 일을 만들지 않는다. 모든 연락 루트는 차단하고 신경을 끈다. 둘 단답한다. 별수없이 봐야만 하는 상대라면 인사도 받지 않는다. 인사를 해야만 하는 상대라면 인사 외에는 말을 섞지 않는다. 말을 해야만 하는 상대라면 단답한다. 나는 당신과 엮이기 싫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상대도 더는 다가오지 않는다. 셋 공개적으로 경고한다. 나에게 들이대거나 해를 끼치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곳에서 큰소리로 적나라하게 내용을 말하고 그러지 말라고 경고한다.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면 두 번 다시는 접근하지 못한다. 이런 인간은 여러 사람의 시선에 매우 약하다. 넷 신고한다. 범죄 수준인 사람은 무조건 신고가 정답이다. 온갖 괴롭힘을 펼치던 인간 말종도 국가 권력인 경찰청에 불려가면 쥐죽은 듯 조용하다. 보복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보복 따위 꿈도 못 꾼다. 오히려 반대다. 가만히 두면 더 악화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기고 만장해서 더더욱 심각한 범죄로 발전한다. 무례해도 참고 넘기는 이유 똑같은 똑같은 인간이 되기 싫기에 무례한 일을 당해도 웬만해선 참고 넘어간다. 안갚음을 해봐야 같은 수준의 인간밖에 더 되겠나 싶어서 피한다. 똥은 피하지만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듯. 수준 이하의 인간으로 함께 전락하기 싫다. 싸우기도 싫다. 안 그래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무례한 인간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싸움으로 번질 것이 뻔한데 그렇게까지 감정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게 더 손해니까. 주위의 평판이 나빠지는 것도 의식해야 한다. 수준 이하의 인간과 엮이면 엮일수록 평판이 나빠지는 것은 결국 나라는 사실을 안다. 어떻게 봐도 나만 손해인 구조기에 참고 만다. 당장 눈앞밖에 보지 못하는 무례한 인간과 달리 당신은 두수앞을 내다볼 만큼 지혜롭다. 그렇게 엮이지 않으려 노력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무례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무례하게 굴기 때문에 훗날 반드시 지독한 상대를 만나서 그동안 한 짓을 갑절로 돌려받는다. 누가 너를 모욕하더라도 앙가품하려 들지 말라. 강가에 가만 앉아 있노라면 머지않아서 그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꼴을 보게 되리라. 노자. 진국인 내 사람 구별하는 여덟 가지 방법. 1.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는지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2. 관계에 책임감을 갖는지 자기 편한 대로만 하는지. 3. 안 맞는 점도 인정하는지 나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지. 4.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는지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만 빠져서 사는지. 5. 긍정적인 얘기로 힘을 주는지 자꾸 부정적인 얘기로 힘을 빼는지. 6. 만나고 난 후에 마음이 편한지 아니면 가슴속 어딘가가 불편한지. 7. 당장 곁에 없어도 든든한지 곁에 있는데도 불안한지. 8. 힘들 때 곁에 남는지 힘든데도 외면 하는지. 내 사람은 무조건 나한테 맞추고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급할 때만 이라도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오는 사람이다. 자주는 아니어도 나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절대 잊지 않는 그런 사람. 알아도 속아준다. 알면서도 속아준다. 변명과 핑계를 들었을 때 속이 뻔히 보여서 다 알지만 굳이 불편한 사실을 끄집어내서 관계를 망치는 것이 더 좋지 않은 일임을 알기에 그냥 넘길 때가 있다. 거짓 심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진실과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다. 언쟁이 피곤해 지쳐서 피하는 경우도 있다. 눈치챈 사실을 눈앞에 들이밀면 열의 아홉은 민망해서 한층도 우기고 본다. 자연스레 말싸움으로 이어지고 감정싸움으로 번진다. 소모뿐인 싸움을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일까 싶다. 어차피 계속 볼 사람인데 잠시 통쾌하려고 일을 키우는 건 당장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는 행동이다. 덩달아 피곤해지는 건 나일 테니 말이다. 싸움으로 인해 감정이 상한 상태로 온종일 신경을 쓰느니 피하는 게 낫다. 현명한 대처법 이라서 대체로 옳다. 다만 반복해서 그런다면 일을 벌여서라도 싸우더라도 확실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 뻔한 거짓말에 매번 순순히 속아주기만 해선 계속 그래도 되는 만만한 사람으로 알 테니 말이다. 좋은 사람의 조건 좋은 사람은 특별한 것 없다.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거창한 이벤트를 해주는 사람도 아니다. 단지 다른 것보다 먼저 상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SNS를 볼 시간에 상대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부터 하는 것. 유튜브나 틱톡을 시청할 시간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취미생활이나 게임을 하기 전에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 연락을 한동안 못할 것 같으면 이유를 먼저 말해주는 것. 급한 볼일이 생겨 미처 연락하지 못했다면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는 것. 함께 놀러갈 장소나 식사 메뉴를 혼자 결정하지 않고 물어보는 것. 이런 사소한 배려면 충분하다. 다른 것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다.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배려하라는 말이다. 우선순위가 다른 것보다 앞서 있는 것이 존중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좋은 사람이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는 거기까지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관계란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짓에 불과함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첫째 그릇이 큰 사람 생각의 크기부터 다르다. 눈앞의 작은 일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멀리 내다본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기에 이해의 폭이 넓다. 자기 말부터 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먼저 경청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은 명확히 전달한다. 둘째 배울 점이 많은 사람 평소 내가 이렇게 살면 멋있겠다고 생각했던 점을 이미 실천하고 이룬 사람이다. 꾸준히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 자기 관리에 엄격한 사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배울 점이 확실한 사람을 보면 볼수록 따라하게 된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실력 있고 겸손한 사람 실력을 갖췄는데 과시하지 않는다. 담담하게 자기 할 일에 집중한다. 실력이 있기에 찾는 사람이 많고 겸손하기에 스스로 알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먼저 알아준다. 좋은 영향력을 지닌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할 등대 같은 존재다. 어둡고 어지러운 항해 같은 인생에서 정확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예민한 사람만 아는 느낌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 쉴 때도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다. 아무리 편하게 쉬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하면 자꾸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우울하다. 피곤할 정도로 조심한다. 민폐 끼치는 것이 몹시 싫다. 나에게 민폐 끼치는 인간을 혐오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와 똑같은 꼴이 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그래서 계속 신경 쓰고 조심하다 보니 사서 고생하고 배로 피곤하다. 소음에 민감하다. 오감이 예민한데 특히 소리에 민감한 편이다. 층간 소음 밖에 지나가는 차 소리 냉장고 요란하게 돌아가는 소리 등 반복되는 소음에 기분이 불쾌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소리에 둔감한 사람을 보면 진심으로 부러울 정도다. 이처럼 예민한 사람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불편한 점이 많다. 하지만 예민한 만큼 관찰력이 뛰어나고 타인의 상태와 감정 변화를 빨리 눈치챈다. 눈치챈 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위로하고 공감할 줄도 안다.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의 불편함과 그보다 많은 장점을 지닌 사람이다. 자존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이불을 갠다. 매일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것과 자존감이 대체 무슨 상관일까. 자존감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 비로소 높아지기 때문이다. 스스로 약속하고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불 객이다.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약속을 지켰다고 인식하게 된다. 스위치가 켜지든 말이다. 이 감각이 중요하다. 작은 실천 하나가 더 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한다. 실제 미 해군대장 맥 레이븐의 유명한 연설이다. 인생을 바꾸려면 침대부터 정돈하라. 두 번째 부정적인 지인을 정리한다. 주변에 부정적인 지인을 쳐내야 한다. 그들은 지인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방해꾼 이다. 무어라든 응원 대신 자꾸만 안 되는 이유를 대고 부정적인 말로 자존감을 깎는다. 현실적인 척하며 타인과 나를 비교한다. 내가 온전히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친구라면 손절하고 가족이라면 독립하여 멀리해야 한다. 그것만으로 즉시 자존감이 높아진다. 옆에서 깎아내리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세 번째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임을 안다. 지금이 삶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젊고 어릴수록 남은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자존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남은 여생을 충실히 보낼 수 있다. 오늘이 변화의 첫걸음이다. 장롱안의 귀신 야 누구야 숨어있지 말고 나와 컴컴한 밤 불이 꺼진 집 아홉 살 때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신 날이었다. 늦은 시간에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 집은 아파트 2층 이어서 계단을 올라야 했다. 조용한 아파트 통로 안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로 울렸다. 새 아파트라 독한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다. 후각이 예민했던 탓에 냄새만으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지끈거리는 상태로 집에 대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는데 표정이 사뭇 비장했다.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갈 때면 꼭 누가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집에 강도나 도둑이 들어서 숨어 있을 것만 같은 기분 말이다.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망상. 웃기지도 않은 망상이지만 어린 시절엔 몹시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실제로 도둑이나 강도는 본 적도 없었다. 만약 마주 마주친다면 거품 물고 비명이나 지를 꼬마가 센척 하며 집의 대문을 활짝 열고 외쳤다. 누구 숨어 있으면 나오라고 나오면 용서해준다고. 외침과 다르게 몸은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매번 그랬듯이 집엔 아무도 없었다. 좀 더 어린 시절엔 자주 하던 망상이 하나 더 있었다. TV에서 특선 공포 영화를 할 때면 하게 되는 망상이었다. 방에 장롱을 열면 꼭 거기서 귀신이나 드라큘라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장롱안은 어쩐지 어둡고 깊숙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둠은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망상하게 되는 정체 모를 무엇이다. 어른이 된 지금 더 이상 장롱과 밤에 불 꺼진 집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커서 알게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어른이 되었으니 이제는 무서운 곳이 없는 걸까. 전혀 아니다. 여전히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것은 있다. 그 때문에 망상하게 되는 것도 여전하다. 미래가 불안하다.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두렵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걱정된다. 건강이 나빠질까 봐 무섭다.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죽을까 봐 무섭다.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 봐 겁이 난다.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만 틀어져도 마음이 변했다며 망상부터 한다. 왜 그럴까?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은 눈에 보여야 안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물체처럼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사랑, 미래, 건강, 죽음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으니 자꾸만 불안하고 두렵고 망상한다. 심지어 이런 망상이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마치 장롱안의 귀신처럼 나는 몸만 커버린 어린애였다. 시작이 손해를 막는다. 우선 시작하자. 일단 하고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한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협업을 하버드대화 할지 예일대화 할지 고민했다. 연구실과 장비를 비롯한 여러 조건을 면밀히 비교하고 결정하느라 3개월이 걸렸다. 그는 본인 인생에서 해당 3개월이 가장 어리석은 시간이었다며 후회했다. 그 시간에 어느 곳에서든 연구를 시작했으면 훨씬 더 빠르게 큰 성과를 잃었을 텐데 그야말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어느 쪽끼리 더 유리할지 따질 시간에 일단 시작해야 한다.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경험이 생길 테니. 성공과 실패를 고민할 시간에 우선 해보는 것이다. 경험은 재도전 시 성공에 소모되는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자산이 된다. 실패를 걱정하는 것 조건을 따지며 고민하는 것 모두 시간 낭비가 된다. 당장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인 셈이다. 물론 실패하면 시간을 잃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며 허송 세월에도 시간을 잃는다. 똑같이 시간을 잃는다면 도전해서 성공의 가능성과 경험을 얻는 편이 현명하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도 잃고 경험도 얻지 못한다. 이중으로 손해보는 구조를 자처하는 것이다. 나의 열정이 곧 나를 결정한다. 나의 열정이 곧 나를 결정한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빛나는 때는 성공했을 때도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인지도 가 높아졌을 때도 인정받고 상을 받았을 때도 아니다. 열정이 가득했던 시절 그 자체다.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살던 시절 말이다. 목표나 뜻한 바를 이룬 사람은 마치 바람빠진 풍선처럼 해이해지곤 한다. 열정을 잃어서 그렇다.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이루고 나니 더는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정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열정적인 배우의 연기에 빠져들고 열정적인 가수의 공연에 감동하고 열정적인 스포츠 선수의 경기에 열광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열정이다. 뜨거운 마음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작은 습관과 말투와 행동까지 열정적인 사람은 존경 받는다. 타인의 존경뿐만 아니라 자신도 스스로를 존경하게 된다. 내 앞에 가장 떳떳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열정을 찾아야 한다. 가슴 뜨겁게 살자. 삶을 바꾸는 핵심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 보통 거청하고 대단한 노력을 해야 무언가를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차고다. 실제로는 자잘한 노력이 눈처럼 쌓여 결과를 만든다. 작은 물에 알갱이가 모여서 사막 산을 이루고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강과 바다를 이룬다. 이처럼 작은 노력의 땀방울이 모여서 삶과 꿈을 이룬다. 악바리 근성이 필요하다. 악에 받쳐 악착같이 악바리로 해내는 끈기. 결과는 끝을 보기 전까지 나오지 않는다. 가만 보면 공부든 운동이든 꿈이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중간에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장을 보는 악바리 근성에 있으면 자연이 차별화가 되고 삶을 바꿀 수 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진짜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자신감의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이 자신감이 되어선 안 된다.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신감의 근거여야 한다. 내가 한 일이 망했든 성공했든 그건 내가 행한 일일 뿐이다.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는 자신감 마음이야말로 삶을 바꾼다. 제대로 쉬는 법 집안일을 미루지 않는다. 청소, 빨래, 설거지는 쌓아뒀다가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게으른 완벽주의자 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다. 완벽하게 대청소를 하려고 자꾸만 미루는 것인데 좋지 않다. 집안일은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 때 숙제가 밀려있는 상태로 놀면 아무리 즐기려 해도 마음 놓고 놀지 못한 경험이 있을 능력하게 할 필요 없다. 짧은 시간만으로 정리할 수 있고 찝찝함 없이 푹 쉴 수 있다. 주기적으로 멍때리기를 한다. 불멍 물멍 순멍 이란 말이 유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넋놓는 것이 뇌의 피로를 푸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 이다. 뇌는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는 가장 바쁜 기관이다. 잠잘 때도 휴식 할 때도 뇌는 계속 돌아가니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다만 뇌를 자극하는 전기 신호를 현저히 줄일 수는 있다. 바로 멍때리기 다. 최대한 시각과 청각을 차단한 채 아무 생각 없이 몸에 힘을 푸는 행위가 뇌를 제대로 쉬게 한다. 자도 자도 피곤할 땐 이유가 있다. 쉬는 것을 제대로 쉬지 않아서 다. 머릿속에 더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때도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다. 다를 거 하나 없는 날인데 이상하게 일이 잘 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날이 있다. 자신도 모르게 제대로 쉰 다음 날인 경우가 많다. 현명한 사람이 유지하는 태도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다. 나의 감정에 따라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를 대해도 휘둘리지 않는다. 차분하게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이는 대인관계에 있어 현명한 처신이다. 거절할 줄 안다. 싫은 건 싫다고 표현한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한다. 상대의 의사를 나의 의사로 혼동하지 않는다. 상대가 누구든 내 인생의 중심은 언제나 나임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는다. 다만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한다. 서두르지 않는다. 조급하면 오히려 망친다는 사실을 안다. 일이든 관계든 아무리 급해도 여유롭게 생각한다.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다. 자극적인 말과 행동을 피한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폭력과 거리가 멀고 욕설도 가급적 입에 담지 않는다. 언제나 담백하고 담담한 것이 최고임을 알기 때문이다. 아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태도에 녹인다. 입과 머리로 아는 사람은 넘치도록 많지만 태도로 유지하는 사람은 귀하다. 지혜로운 사람이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이유 하나 규칙적인 하루를 살아야 삶이 뜻대로 통제된다. 둘 기분에 따라 낭비하는 인생의 손실을 막는다.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사람이다. 내키면 하고 아니면 미루고 그럴수록 감정도 일의 결과도 기복이 생기고 갈수록 심해진다. 스스로 정한 규칙이 이러한 기복을 안정화한다.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정이 삶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준다. 생활 패턴을 지키는 것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셈이다. 하루의 생활을 다스릴 줄 알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것과 같다. 인생을 내 의지대로 통제하는 건 하고 싶다고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연습이 되어야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방황은 쉽지만 통제는 어려운 법이다. 초바심을 내다가 일을 그르치지 말게. 계단을 오르듯 하나씩 밟아 나가면 어느새 꼭대기에서 풍경을 보듯이 하루하루가 눈에 들어오고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